대한예수교장노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목회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기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백석인의 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목회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백석인의 날은 교단 설립 45주년을 축하하며 성대학에 열렸습니다. 백석인의 날은 장종현 총회장의 대회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백석인의 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짧은 시간 안에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 결과 오늘의 백석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또 설립 45주년이 끝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예장 백석총회가 되어야 한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석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결과가 하나님께서 오늘의 백석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백석을 이루신 것입니다. 설립 45주년 대회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설교에서 백석이 여기까지 온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석 공동체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백석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백석의 본질은 오직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백석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런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백석이내날 행사에서는 백석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신망의 복지재단 김양원 목사가 목회 부문을 둘이 하나의 천기원 선교사가 선교 부문을 다음 세대 부문은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최설혼 목사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교파를 초월한 신학자 68명이 집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념 논문집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대한민수교장로의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마지막으로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앞장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기초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생 현상 극복과 교회학교 부응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은 예장 백석 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